이번 에피소드는 제 16장이에요. 트레이트 부분입니다. 트레이트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봤죠. 봤는데 이전에 아마 핫스케일 수업 공부를 하셨으면 트레이트에 대해서 쉽게 개념이 잡힐거에요. 타입스크립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트레이트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 이런 형식 핫스케일에서 기반하는 것들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truct에서 ship이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animal이죠. ship은 struct 이런 데이터 타입입니다. name이 보니깐 str돼있어요. 그리고 얘가 스테이틱 돼있죠. 왜냐하면 레퍼런스잖아요. 레퍼런스니까 당연히 그걸 지정해야 됩니다.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정해야 되는데 스테이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굳이 타입을 이렇게 두고 스테이틱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스테이틱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스테이틱은 메모리에 들어가서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은 계속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나려야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스테이틱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trait에서 animal 했습니다. trait라고 하는 것은 우리 type 클래스죠. 하스케일의 type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type 스크립트에서도 이 trait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type 클래스 type 클래스이고 tss는 abstract 클래스 이렇게 쓰고 있죠.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animal 해서 functional method라고 해야 되나요. method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습니다. new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name noise talk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위에 세 개는 시그너처 function 시그너처만 보이고 그죠. 그리고 이 위에는 implementation까지 같이 있어요. implementation 있으면 default가 됩니다. default implementation 덮어쓰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ip의 implementation 그래서 struct 10의 implementation입니다. is naked sure 이렇게 두 개의 메소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implement 하는 것 ship이 animal을 implement 하는 경우입니다. trait을 implement 함으로 해서 ship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trait에 있는 것들도 불러서 쓸 수가 있죠. new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name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return value들은 state str state str return을 하고 있어요. type 시그너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보이시다시피 static str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스테이팅을 빼고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main에서 보시면 animal new 해서 dolly 이것이 dolly 라고 하는 ship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 하니까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animal 가 new 하고 dolly 를 넣은 거예요. animal new animal trait 를 바로 붙이고 trait에 있는 메소드를 바로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name을 넣었어요. 그러면 animal 자체는 데이터 타입이 아닙니다. trait 자체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 그냥 type 클래스죠. 말 그대로 trait에요. animal 인스턴스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니까 러스트 컴파일러가 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뒤에 그죠. 특이하죠. 이걸 보고 만들 보통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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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value 를 담기만 하는데 얘가 무엇을 return 할지를 러스트 컴파일러가 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얘를 보고 return 되는 것이 ship 이라고 하는 struct를 return하는구나. instance 그죠. return instance of ship 입니다. 그죠. ship struct 그리고 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dolly talk dolly shared 다 어디 있는 거예요. ship 에 있는 메소드를 불러드립니다. ship 메소드 그죠. 이렇게 하는 거나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여기를 빼버리고 그리고 ship new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것과 이것은 같습니다. 이것이 트레이트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그리고 러스트에서는 트레이트 개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다 하스케일 언어에서 왔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